안녕하세요 2024년 5월 17일 금요일입니다 지금 뭘 하고 있는가 하면요 이게 뭔가 하면 얼마전에 제가 애플수박을 심었었습니다 애플수박을 이쪽에 블루베리 아로니아 덮은 망 위로 올릴려고 제가 생각을 했는데 아 궁금해 생각해보니깐요 아 망이 오려면 불편지 많을 것 같아요 일단 망 위에 수박이 달리면 참 따기가 난감할 것 같다 그냥 밑에선 손이 안들어가거든요 아 새가 못 들어가듯이 손도 안들어가기 때문에 손가락은 들어갈 수 있지만은 물론 조금씩 조금씩 옮기는 방법으로 하면 뭐 될 것 같기도 한데 아 그래도 그래도 이왕이면 다목적으로 일거양덕 일석이조 일거양덕이라고 하죠 함으로 움직이면 두가지 덕을 봐야 되는데 제가 얼마전에 여기에 이쪽이 지금 냉동호입니다 냉동호 측면 이쪽에 그 동북향이죠 이쪽에 북향 북향 아 그러니까 남향 남향입니다 남향 쪽에 다시 비치마에 들어와 가지고 이쪽 뒷면에 그 계량기 쪽에 계기판 쪽에 한번 뭔가를 좀 덮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겸사겸사 이렇게 끝에 봉을 좀 달 수 있도록 그 차각망으로 내리고 올리는 봉도 달 겸 요쪽에 그 덕을 만들면 어떨까 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지금 덕을 만들어 봤습니다 25mm 파이퍼 기둥 4개 봤구요 위에는 이렇게 옆으로 대들볼 뭐라 합니까 여기 옆에 볼을 만들고 그 위로 역시나 또 볼을 걸치는 이런 방법으로 해서 위에 걸치는 건 3개를 했습니다 나중에 저기는 그 하우스 벤님 건으로 지그재그로 거미줄을 넣듯이 입어 가지고 이쪽으로 나중에 애플수박이 올라가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애플수박은 어린 모짐을 그 당시 사 왔었는데요 지금 보시다시피 잘 자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아직 덮어 놨구요 어제 온도가 영상 8도 까지 들어졌구요 오늘은 10도 내일까지 10도 그리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14도 15도 까지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이번 주말까지는 이렇게 그냥 덮어 놓을 생각입니다 덮어 놔도 이렇게 공기 구멍이 있기 때문에 생류에는 문제가 없다 그리고 틈틈이 제가 물을 주기 때문에 보다시피 촉촉합니다 바닥은 이렇게 예 아직은 그 처음에 이제 이식 장애 걸음받는 그런 식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생류도 좋습니다 지금 가지 토마토 다 이런 식으로 키우고 있는데요 아 지금 잘 자라고 있습니다 예 참고로 그리고 옷을 제가 이렇게 조금씩 유인해 가지고 이쪽 봉쪽을 해서 결국은 이렇게 올려서 요 위에 덕이로 올려서 그렇게 수박을 키울 생각이다 요런 말씀을 드리고 아주 반대편에도 아 똑같이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아 똑같이 만들어 놨고 그리고 처음 시작할 때 보여드렸는데요 아 이런 그 하우스 파이퍼 연결하는 그 골입니다 이게 근데 이게 힘으로 이게 걸라고 하면 힘들어요 힘으로 걸라고 하면 그래서 제가 요령을 잠시 알려드리면요 아 이걸 다시 풀고 설명이 좀 곤란한데 아 보자 아 여기서 한번 설명할게요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하는 방법 이 글대 참고로 보시면 글대 요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걸렸으면 이 위에 부분을 최대한 붙여야 되지 위에 부분을 이렇게 사면으로 이런 식으로 느슨하게 하면 안 맞습니다 이게 요 부분을 바짝 붙여 이 끝부분을 이렇게 완전히 꺾이도록 이렇게 잡아 주셔야 되고 그리고 걸고 난 다음에 이게 손으로 걸라고 하면 너무 힘들어요 손으로 걸라고 하면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보여드렸다시피 그럴 때는 그 요런 도라이버 같은 가면 좋습니다 아 요런 도라이버 같은 가지고 이렇게 요걸로 힘으로 요걸로 지렛대 받는 힘으로 그렇게 걸어주시면 손가락에 힘이 훨씬 덜 들어간다 요런 말씀도 아 그때로 드려 보겠습니다 참고로 자르기는 여기 핸드그라인드로 잘랐고요 뭐 핸드그라인드 자를 때 조심해야 되는 건 아시겠죠 아 핸드그라인드가 정면에 있지 않고 몸 바깥쪽에 특히 오른쪽 바깥쪽에 있도록 해서 그 자를 때 불꽃이 아 색깔의 불꽃이 나에게 안 튀도록 하고요 특히 작업을 중단할 때는 확실하게 전원을 꺼 가지고 그라인드가 안 돌아가도록 해야 된다 요런 그 주의상 그것도 좀 알아 주셔야 되고요 아 그리고 저 기둥 박을 때는 저는 아 이게 예전에 우리 아버님 쓰시는 게 있었습니다 예전에 아버님이 쓰시던 건데요 이렇게 큰 세못입니다 이렇게 끝이 뾰족한 큰 세못 예 저희 아버님이 예전에 문경 은승탄강에서 광부 광부하시면서 그 당시에 사용하던 그 연장들 한두 가지씩은 집에 다 보관되어 있습니다 뭐 톱이라든지 뭐 이상한 그런 도구들 그 중에서 요런 그 꼭 세목같이 생긴 그런 건데요 예를 가지고 이렇게 찍으면서 돌리고 돌리고 하면요 이 무게로 해서 이게 들어갑니다 이렇게 그렇게 하면 요 구멍 뚫기가 좀 쉽더라 요런 식으로 예 그렇게 해서 저는 좀 쉽게 박는 편입니다 예전에 아버님 쓰시던 어찌보면 유물이죠 예 저는 아주 쉽게 요 사용을 하고 있다 물론 다른 방법으로 이거 박는 방법이 있는데요 요즘은 드릴로 드릴로 윙 돌아가면서 그 구멍을 내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참고로 뭐 여러 가지 있는데 그렇게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요렇게 제가 나중에 애플수박 올릴 공간 만들어 봤고 이제 요쪽 봉 요쪽 봉을 이용해서 요기에다가 제가 부직포를 역시나 다른 파이프 하나 요기 지금 파이프 준비해 놨습니다 요 파이프에다가 위에는 저쪽에 감아서 감고요 요 밑에는 역시나 이 파이프 무게로 요렇게 부직포를 이제 내려서 요렇게 내려서 요 부분을 요 계량기 부분을 좀 빛을 막아 줄 생각입니다 아 이게 그 수출용 컨테이너 냉동고인데요 참고로 일산입니다 그 다음에 쓰고 국내에 들어와서 꽃감농 가서 활용하다가 제가 인수한 겁니다 인수해서 쓰는데도 아직 뭐 잘 돌아갑니다 단 단점은 이게 수출용 냉동 컨테이너가 단점이 있습니다 뭔가 하면 이 펜 돌아가는 소리가 장난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거 구입하실 분들 대단 시끄러우니까요 주변에 그 민가가 있다 그러면 이건 쓰시면 안 됩니다 아 그러니까 중고라고 싸다고 이거 매입했다가는 대단 시끄럽다 저는 참고로 주변에 밤에는 여기 아무도 없습니다 밤에는 이렇게 다 주변에 논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행인데요 낮에 일할 때 보면요 이게 왱왱 돌아가는 시간이 소리가 엄청 시끄럽다 그래서 수출용 컨테이너는 참고로 시끄럽다는 걸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 되지 이거 잘못도 이거 구입해 놓으면요 아 예물단지입니다 시끄러워서 이웃 이웃과 신간의 소재가 됩니다 참고로 그렇게 하시고요 이쪽에도 보시다시피 이렇게 하나 설치했습니다 해가지고 공간화용 이 밑부분은 보시다시피 이렇게 지금 붓꽃이 쥐고 있네요 아 이제 쥐면 씨앗이 생기겠죠 또 씨앗은 씨앗 나눔 하려고 지금 벌써 이벤트 해놨기 때문에 이렇게 밑에는 붓꽃이 있고 위에는 이렇게 이제 여기에 여기도 의시나 애플수박이 이렇게 잘 자르고 있습니다 이게 타고일에 올라갈 겁니다 그럼 애플수박 두 폭인데요 아 자가소병으로 충분할 것 같습니다 여기도 역시나 이쪽 기둥을 통해서 이쪽에 블루베리 망위로 제가 키우려고 했는데 마음을 바꿨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쪽은 좀 문제가 될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공사판에 아시바 파이프 묶듯이 이렇게 만들어 놨다 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저희 소소한 텃밭 작업일정 이렇게 제가 유튜브 영상을 남기는데요 참고로 저처럼 따라 하실 분도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25mm 파이프입니다 참고로 이 파이프는 저는 공짜로 얻은 겁니다 옆에 지금 하우스를 뜯어내고 단동하우스인데 뜯어내고 이제 논을 만들었어요 그때 뜯어낼 때 제가 파이프 몇 개를 얻어놓은 겁니다 이쪽 파이프도 역시나 이렇게 이제 마디호박 제가 이제 올리려고 아이고 마디호박은 꽉 찼다 벌써 이렇게 올리려고 여기도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요 이렇게 이쪽에는 마디호박 키울 거고요 이렇게 해서 제가 먹을 자가소병 마디호박이나 애플수박 그렇게 키울 생각입니다 아 늘 멋진 날 되시고 행복한 날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 요거 특히 이거 모르시면 되게 힘들거든요 아 단순한 건데 요거 끼울 때 손으로 손가락으로 하면 진짜 힘듭니다 이렇게 아 도라이버 같은 거 아 이런 거 활용하면 쉽게 끼운다 요런 말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이 밭에 이제 풀도 이 복분자밭에 지금 풀도 뽑고 그리고 제추메트도 피해야 되는데 아 이건 자꾸 미루네요 큰일이네요 뭐 무슨 수 나겠죠 지금 현재 두고 냈습니다 이제 이렇게 확실히 제추메트도 피어놓으면요 인물이 나요 아이고 언제 그랬냐는 듯 요 인물이 납니다 예 멋진 날 되십시오 멋진 날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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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